네, 계단 쭉 올라갔어. 어. 알았어. 야! 야! 우리 씨. 저기요. 야! 우스 rég. 되어있어서요! 동네. so Irene! queer! shek. expos dec applying 아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어떡해, 어떡해. 괜찮아요. 다 끝났어요, 이제. 네. 서천이 진짜 크게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. 아니, 그럼 다행이지. 혜조야. 자, 그럼 일단 돌아와 계시고요. 조사가 더 필요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변호사님, 잠깐만. 괜찮아? 죄송해요, 선배님. 무슨. 마셔요. 무슨 일이에요? 아니에요, 아무것도. 아는 사람이에요? 아니라니까요! 미안해요.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아서. 무슨 일 있어요? 아무 일도 아니에요. 여러 가지를 고마웠어요. 그럼. 저기요. 잠깐만요, 정우리 씨. 내 이름 어떻게 알아요? 호텔에서 봤어요. 어딜 가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요. 데려다 줄게요. 필요 없어요. 내 말 들어요. 늦은 시간이에요. 다행히 지하철에서 나올 수 있어서 그랬지. 안 그랬으면. 이거 보세요, 송유연 씨. 이름을 기억하시는군요. 미안한데. 지금은 그런 얘기할 기분이 아니거든요.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건 제 문제예요. 상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. 그러고 보니 잠깐 내 생각만 했네요. 미안해요. 고마웠어요. 혼자 갈게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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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